일명 박정희 술로 불린 위스키 브랜드 시바스가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에 나섭니다. 최근 위스키 시장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커지자 중년의 위스키에서 젊은 술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들어선 독특한 색감의 3층짜리 팝업스토어. 화려한 조명과 힙합 음악이 틀어진 공간엔 MZ세대에게 인기인 드렁큰 타이거 바와 클레피자, 다운타우너가 들어섰고 블랙핑크의 리사가 참여한 시바스 한정판이 눈길을 끕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마시던 위스키 페른도리카에 시바스가 대변신에 나서면서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근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부활한 압구정 로데오에 들어선 이유가 이것으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기 위해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도 대거 마련했습니다. 오픈을 기념한 아트테이너 필독의 드로잉쇼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기리보이와 사이먼 도미닉, 우원제 등 힙합 공연이 열립니다. 바틀은 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 똑같지만 그 모양은 저는 약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색깔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청춘, 청춘들을 응원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싶어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홈술 트렌드와 보복 소비로 MZ세대가 위스키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관사청에 따르면 작년 위스키 수입액은 전년 대비 61.8%, 수입량은 75.5% 늘었습니다. 패르노리카는 한국에서 발렌타인과 로얄 샬루토에 비해 존재감이 약했던 시바스를 본격 육성해 위스키 시장의 강자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